. 분위기 압도 김동률 음악객스 현빛 눈빛. . TV 리포트 김위나 기자 김동률 음악에 현빛 눈빛이 녹아들었다. 그 자체만으로 분위기가 압도됐다. 지난 5일 김동률 측은 새 타입 들고 탑장 뮤직비디오 기저를 공개했다. . 화면에는 배우 현빈이 등장했다. . 현빈은 탑장 뮤직비디오 주인공을 맡았기 때문. 김동률 관계자는 현빈의 그윽한 눈빛과 옆모습은 뮤직비디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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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